전문 번역가가 쓴 에세이 집인데요.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닌 날도 있어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아주 그 영어 표현 하나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딱 각인이 된 표현 하나를 배웠습니다. fair weather fan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배웠는데요. 이 fair weather fan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 화창한 날씨만 좋아하는 팬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이제 스포츠에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승승장구할 때만 팬인 사람 자기가 응원하는 그 스포츠 팀이 승리하고 막 잘나가고 그럴 때만 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이게 그 fair weather fan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 fair weather라는 이 표현을 여러 분야로 이게 적용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데요. 예를 들면은 fair weather에다가 이 friend 친구라는 걸 넣어가지고 fair weather friend라고 하면 이거 뜻인가 하면은 저 친구가 잘 나가면은 가까이 다가가면은 뭐라도 얻을 게 있을 것 같고 그럴 때는 아주 친하게 다가가가고 또 친한 척하다가 갑자기 그 상대방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잘 안 되고 하면은 멀어지는 이런 친구 이런 친구가 fair weather friend라는 겁니다. 아 저 friend라는 겁니다. 저는 이 fair weather fa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떠올리면은 운동선수 한 사람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홍상삼 선수라는 선수인데요. 사실 저는 이 선수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작년쯤 된 것 같아요. 우연히 텔레비전에 나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제 이 선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이 홍상삼 선수는 고교야구 시절부터 특급 투수였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로 진입해서도 유망주로 손에 꼽힐 정도로 그런 유망했던 선수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선수에게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공황장애와 싸워왔는데요. 이 공황장애 발병이 2013년도였다고 하니까 꽤 긴 시간을 참 투병하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 선수에게 공황장애가 왜 발병하게 됐나 본인이 이랬을 거라고 짐작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프로야구 중플레이오프에 이 팀이 진출을 했는데요. 이게 결승전이니까 한 게임 한 게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플레이오프 2차전 때 이 선수의 팀이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이 홍상삼 선수가 이제 구원투수로 나선 겁니다. 이 8회 말이니까 이제 조금만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이 선수가 계속 폭투를 연발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버리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폭투로 그렇게 마운드를 물러나버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 게임이에요. 며칠 뒤에 이제 다시 게임이 시합이 벌어졌는데 이 선수가 다시 이제 마운드에 오르니까 너무나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으니까 자기 팬들 쪽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오고 반대편 응원하는 사람들은 막 환호를 보내는 겁니다. 시시한 선수 올라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위축된 상태로 공을 던지니까 공을 잘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도 또 계속 폭투를 던졌다는 겁니다. 이게 공황장애가 시작돼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는 공 잘 던지는데 마운드에 올라가면 나 또 욕먹으면 어떡하지. 잘 못 던지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공황장애으로 괴롭히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긴 세월을 보냈다. 이게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참 그 가슴 아픈 멘트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식입니다. 홍상삼 선수에게 팬이란 자신이 빛나는 순간에만 함께 해주는 존재였다. 그 참 가슴 아픈 표현 아닙니까. 또 본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할 때만 편드는 것이 팬이다. 이게 내게 상처가 됐다. 사실 여러분 뭐 이런 냉혹한 프로야구 세계에서만 이런 페어 웨더 팬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질 않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페어 웨더 팬 우리말로 그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이런 사람들로 넘치는 데가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바울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 빌레몬스 신약에 빌레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스에 보면 이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척건데 이 노예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의 자산 일부를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다가 그렇게 붙잡히지 않았나 보통 이렇게 추척들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오네시모 인생은 끝장이에요. 아니 지금 온 몸을 받쳐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게 노예인데요. 소 7마리 또 돼지 8마리 그러면서 또 노예 몇 개 이런 정도로 취급을 받던 게 그 당시 노예의 위상인데 아니 주인의 자산 일부를 훔쳐서 도망쳤다가 잡혔다면 이거는 100%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스를 보면 우선 사도바울이 말씀으로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빌레몬스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영적인 형제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간절함이 담긴 편지가 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 빌레몬 쓰거든요. 그 애절한 사도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빌레몬 1장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느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복이라 이 표현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12절입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공동번역은 더 애틋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셈입니다. 세상에 평생 노예로 울분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그래서 이제 주인의 재산 일부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그것마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이 오네시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이제 그를 떠나보내면서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것 같다고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대해주니까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냐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만남의 축복이란 게 이런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변화가 되고 달라져서 그 무익했던 인간이 이제는 너무나 유익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만 해서 참 스승을 만나면 인생은 이런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오네시모와 사도바울의 관계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신천지에 빠졌다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 제 마음의 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코로나19 과정에서 신천지를 조명하는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은요 하나같이 잘 믿어보겠다고 애쓰는 청년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믿음 하나도 없고 빈둥빈둥거리면 100% 안심하셔도 돼요. 신천지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 아들은 신천지도 못 건들어요.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잘 믿으려는 사람들 제가 그 청년들이 왜 제가 참 미안한가 하면은요 만약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사도바울과 같은 이런 지도자를 만나고 이런 어른을 만났다면 신앙의 방황이 있었겠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를 모함하고 악플을 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신천지에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지만 양심껏 말씀드려서 하나도 밉질 않아요. 오히려 미안한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렸냐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꿈을 꿉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참명적으로 성장하기를 목말라 하는 그들이 정말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사도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사도바울과 같은 참 스승을 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신천지 신천지 그러지만 신천지 없어지면 다 해결이 됩니까? 제2의, 제3의, 제4의 그런 비슷한 이단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냐고요. 오늘날 교회가 불행하게도 온 교회가 그냥 아까 영어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좋은 날씨만 Fair weather fan만, Fair weather friend만 그렇게 난무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스승의 주일인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기를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꿈을 좀 꾸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그런 선생님을 두 부류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조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일만 스승이 있고 또 영적인 아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스승은요 교사라는 이런 뜻으로도 풀이가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이 스승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던 노예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마울이 왜 일만 스승과 영적인 아버지를 비교해서 설명합니까? 한쪽은요.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주인이 우리 애도 좀 돌봐라 시키니까 돌보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일만 스승이에요 여기 스승이라는 번역이 쓱 잘됐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시키니까 하는 이런 태도가 일만 스승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15절 끝부분에 그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까 사도마울이 빌레몬 1장 10절에서도 오네시모에게 쓴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라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안 오니 여러분 그러니까 일만 스승하고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 차이를 아시겠죠? 해산하는 수고가 포함되어 있는 그 스승이 영적인 아버지 같은 스승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아버지 같은 스승들이 많은 걸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중에 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순장님들이 저는 그런 영적인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순원들을 섬기는 그런 영적 아버지 같은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저는 진짜 머리가 숙여져요. 제가 중고등부 사회를 만 10년 해봤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선생님들은요. 주교 교사들은 애들에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거 우리 부모들도 반성을 해야 돼요. 이 부모들이 애들 앞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의 존재를 좀 높여드리고 세워드리면 그렇게 시시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선생님에 대해서는 요즘에 매를 든다 그러더라고요.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왜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참 어떨 때는 너무 안쓰러워요. 어떤 선생님이요.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고 밤새 뜯느라고 잠 안 자는 그 방에 선생님이 같이 배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 방에 같이 들어갔는데요. 이것들 생각에 다 지들 같은 줄 아나 봐요. 그 나이 때 18, 19대는 딱 누우면 잠이 오는데 어른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한쪽 구석에 누워있으니까 이 놈들이 이거 선생님이 주무시는 줄 알고 막 뒷담화를 밤새도록 하더래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거예요. 막 정냄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것들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떡볶이 사주고 그러냐고 그럴 것 같은데 참 눈물에 제가 우리 교역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품어주는 거 이게 바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아닙니까? 대학부 청년부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 교역자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리더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사역자들이 이러지 말고 우리 이러지 말고 코로나 뚫고 찾아갑시다. 가서 위로하고 옵시다. 약 500여 명의 소그룹 리더들에게 코로나 극복 패키지와 간절한 기도를 선물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화분과 간식거리와 나눠주지 못했던 GBS 교제와 성경고무 교제와 저희의 마음을 포장하고 담아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분당에서 출발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분당으로, 서울로, 일산으로, 오산으로, 동탄으로, 대관령으로, 이천으로, 여주로, 강화도로 사역자들이 약 5일 동안 하루에 11시간씩 운전하며 500여 명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집 앞에서 회사 앞에서 그저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로 위에서 창문을 열고 잠깐 만났지만 서로 눈물을 걸성이며 그리움과 감사,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 교역자들이 이렇게 애쓰는 게 너무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그 노예들 시켜서 돌보라 그러는 그런 일만 스승과 같은 본문의 표현으로 그런 싸꾼 같은 사역자라면 지금 절의의 기회 아닙니까? 완전히 놀고 먹을 기회 아닙니까? 모임도 안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11시간씩 운전을 해가면서 일산으로, 대관령으로, 여주로, 강화도로 그렇게 달려가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만나서 창문 닫아놓고 얼굴만 보면서 핸드폰으로 기도해 주고 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참 귀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사람을 양육하는 이런 좋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일만 선도 파손 운동을 선포해 놓고 요즘도 발을 뻗고 잘 때가 별로 없습니다. 노심 초사 하나 있습니다. 이 일만 선도 파손 운동의 진짜 승패는요. 승패는 이 서론명의 단위 목사가 누구가 되느냐 아닙니까? 정말 잠이 오지 않아요. 정말 마음으로 소원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분명 우리 부교육자 중에 15명의 교육자가 세워지고 이제 외부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15명의 교육자가 이제 단위 목사로 세움받게 될 텐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서론명에 모셔지는 단위 목사님 모두가 다 정말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차원의 일만 스승이 아니라 내가 너를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놔두다. 이 사도바울과 같은 목사님들이 29명도 아니에요. 30명 모두가 다 이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에 15명 지금 우리가 청빙하는데 왜 자천은 하지 않고 타천만 합니까? 함께 사역했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목사님을 내가 겪어보니까 진짜 이분은 십자가로 사도바울과 같이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이런 분들만 추천받기를 원해요. 마감이 됐는데요. 요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걸 우리가 광고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 청빙을 모르는 분이 계시는 게 가로노께 좋은 분이 계시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런 분들을 제가 좀 배려하는 이번 한 주간을 가지 생각입니다. 막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추천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분은 사도바울과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다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이번 한 주간 안으로 이분들을 보내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또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사도바울 같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일만스승 같은 시키니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도바울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내 생애에 나도 오네시모에게 사도바울처럼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스승의 주일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아버지가 해야 할 일들 이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사도바울과 같은 영적인 아버지의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원한다면 첫째로 할 일이 뭐냐 사랑의 꾸지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꾸지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14절 바로 앞에 6절부터 13절까지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무섭게 꾸짖습니다. 얼마나 그 꾸지람이 적나라한지 자 6절 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그 다음 보세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리하미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또 8절은 더 적나라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세번역으로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무섭게 꾸지람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꾸지람을 사도 바울이 13절까지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 꾸지람이 해보게 돼야 돼요 사실 그러고 보면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꽉 찬 책이 성경책이에요 특히 구약 한번 보세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무섭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런 일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둘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심판하지 않는 심판 징계하지 않는 징계 이 가장 무서운 징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 부재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정말 가슴 아픈 건요 징계가 없어요 꾸지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꾸지람을 합니까 로마스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오늘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살아나려면 교회 안에서 스승님들의 꾸지람 회복이 돼야 돼요 눈물이 쏙 나오도록 어떤 분이 교육 전문가 오은영 박사님의 강의를 요약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봤는데요 제 눈에 띈 게 이 훈육 이 훈육을 영어 단어 두 개로 풀이한 걸 봤습니다 훈육이란 firm and warm이다 firm 뭐예요? 단호함 훈육할 때는 단호함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 훈육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warm 따뜻하게 그래서 오늘 이 사도마을이 그거 아닙니까? 13절까지 막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꾸지져놓고는 14절에서는 warm 따뜻하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firm and warm 아 오늘 이렇게 인용하는 영어마다 전보다 F가 많아가지고 이 혀가 흘러려요 이 꾸지람과 격려의 조화 이것이 살아나는 가정 이 꾸지람과 격려의 조화 이것이 살아나는 주일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인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소리만 지른다고 꾸지람의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 책을 제가 다시 구해가지고 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목이 모든 메시지 다 담고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제가 전에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고 사역을 만 10년 할 동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기도를 꽤 오래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제가 저 아이들에게 위선자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저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이 저를 정말 보고 따라 배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위선자가 되다니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30대 젊은 목사로서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참 험이 많고 문제가 약점이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괴리감 때문에 안타까우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저 아이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한 목사지만 그런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위선자가 된다 할지라도 저 아이들 생각에 정말 본받을 수 있는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자리매김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요 30대 때 제 마음에 소원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본이 되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어색한 기도를 드렸냐 하면 어제 저녁이에요 이제 제가 설교 자료가 없나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글인데요 이게 뭐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부가 조그만 아들이 있었나 봐요 세 식구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남편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고 엄마하고 꼬맹이가 가서 물건을 골랐는데 그때가 명절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붐비는데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직원 하나가 물건을 쭉 계산을 하는데 이 물건 하나를 바코드를 찍지 않고 그냥 바꾼에 담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걸 알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애 손을 잡고 물건 찾아가지고 계산대를 급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거 돈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해 조용히 이렇게 말했댑니다 괜찮아 실수는 저쪽에서 한 거니까 우리 잘못 아니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고는 그냥 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모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날 워낙 바글바글하고 해석을 했는지 그 아빠가 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대 옆에 있는 차를 끌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아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급하게 또 주차장을 빠져나가니까 그 어린 아들이 또 물었답니다 아빠 그 옆 차와 부딪히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랑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르고요 그 아이가 장성을 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요 그 회사에 다니던 그 아들이 횡령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면회를 가서 참 억장이 무너져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댑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몰랐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썬 웃음을 지으면서 한 말이 이랬습니다 뭐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도 들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 뿐이에요 이게 뭐 실화인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만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세상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면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또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하기예요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그 노예 오네시모에 대하여 어떻게 그런 사랑과 호의를 가지고 그를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복음으로써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써 자기를 품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지간한 건 다 용서가 돼요 목사니까 또 막 애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두 건이 있습니다 내 믿음과 내 의지로는 이 용서가 안 되는 그 선을 넘어버린 이런 일이 얼마나 내게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제가 지금 투쟁하면서 거의 한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대면은 하지 못합니다만 여러 해를 거치면서 긴 시간을 거치면서 계속 제가 그 사건은 죽기 전에는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23살 너무나 초라하고 걸어다니는 열등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를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거두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랑쿠시라고 살게 되었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용서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바울과 같은 참 영적인 아버지로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정신 복음의 정신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창궐할 때 어느 칼럼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칼럼 리스트가 쓴 글을 봤는데요 영어로 재난을 뜻하는 디제스트라는 단어를 풀이로 했는데요 이 디제스트 재난이라는 단어는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디스라는 단어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별을 뜻하는 에스트로 이 둘이 합쳐져서 만든 단어가 디제스트 이게 재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풀이야기를 재난이란 뭐냐 별이 없는 상태가 재난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게 재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옮겨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별이 없는 상태가 재난이에요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는 게 재난이 아니고요 갑자기 지금 무슨 파산을 당하는 게 재난이 아니고요 멀쩡하게 산다 하는데 내 심령에 별이 없는 상태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그래서 내 심령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길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영적인 재난 상태에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아두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 저는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꾸짖으려고 합니다 심각하게 꾸짖을 거 하나 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믿기를 내가 원하지만요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라는 게 앞에 나오는 거 다 시시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 딱 재가지고 설교할 때쯤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그렇게 하고 꺼버린대요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에 제가 유관한 교역자들을 풀러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은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임시로 몇 달 버틸 게 아니고요 이제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일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이제 시작을 하고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7월 말에 있는 도쿄올림픽을 1년이나 미루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는 이거 그냥 하여튼 이거 일본 사람들은 뭘 1년씩이나 미루느냐고 그건 좀 너무 호들갑스럽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최근에 1년 미루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전문가들이 의논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것 자체를 취소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1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임시로 잠깐이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태도가 여러분 그거 굳어지면 큰일 납니다 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상태가 이게 재난이라고 한다면 한 1, 2년 그러고 나면 자녀교육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지금까지는 임시로 하는데 자꾸 뭐 그냥 헌금 얘기 꺼내는 게 이게 그래가지고 안 했지만 이게 멀리 보고 있다면 이제는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홈페이지 예배 들어올 때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이 헌금 안내를 올려드려라 다음 주에는 더 상세하게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18년 동안에 헌금 설교 한 번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난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의 재난은 별이 없는 상태 그래서 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재난이고 지금 영적인 재난이 지금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산 사람이잖아요 23살 때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지 않습니까?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심어준 게 그 영적인 재난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 심어준 거 아닙니까?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 키우는 일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입양하신 분들을 제일 존경합니다 우리의 셋도 하나 정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놓고 보면 또 줄일 게 없어 다 필요한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이에요 사람 키우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셋 중에 하나를 정말 하나님이 줄여줄까? 절대 안 합니다 누구를 줄이냐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이게 사람 키우는 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보람이 있는 게 또 이게 사람 키우는 일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에 도전 기도 제목 갖기 원합니다 이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우리 딸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다가 여러분 잘못될 수 있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 오네시모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이 가능하다면 그기는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소원의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남은 생애에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내 남은 생애에 하나님 사람 하나 제대로 키우기 원합니다 저는 한 교회를 단임하는 목사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제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임 목사는 좀 부실해도 설교는 좀 부실해도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보완하며 달려 나온 게 우리 순장님들의 눈물의 헌신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에도 우리 대학부에도 우리 청년부에도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달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어느 새벽인데요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풀이하다가 문득 그 새벽에 오네시모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완전히 다른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마음에 눈물이 밀려왔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왜요? 그동안 제가 사도 바울 역할을 한 것보다 너무나 어릴 때부터 저에게 교회 안에서 만났던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과 같았던 어른들이 많았다는 거 그분이 한 분 한 분 떠올려지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밀려오는지 몰랐습니다 숙제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축도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마운 분이 떠올려지신다면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그분이 잊혀진 어떤 분이든 바로 문자로 바로 카톡으로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 일을 숙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이 말씀이 성령님의 그릇에 담겨서 너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스승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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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